1, 2, 3 선생님이 한 명이로 결정하시면 도와주시옵소서 검침해보시면 안 돼 펜하다가 나와 동작을 만드는 데 공수는 붙여줬어야 해요 나갈 거 괜찮아 그렇지, 그럼 나가 돌 안 마시면 안 돼 공수는 조정하다고 Collins의 굴복을 만드는 데 공수는 째기 공수는 중 공수의 공수 공수는 중 공수는 중 저게 나온다는거야 자 여기서 한 번에 나온다 결승전 경기가 끝나고 수상승이 있겠습니다 결승전 경기가 끝나나고 3위 인상선수 전쟁 고복을 갖춰주고 지금 지금 시 호키시 후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결승전 경기가 끝나고 시상승이 있겠습니다 3위 입성 선수 전에는 고구도 같이 뵙고 지금 찍으신 호구실로 내려가주시기 바랍니다. 1위 입성 전에는 고구도 같이 잘이다. 2위 입성 전에는 고구도 같이 갈아입고 여기 있습니다. 고정. 고정. 4강. 이 안에 더 와합니다. 그렇지! 도망가세요. 여기가 나온 건 아니야. 아니요. 여기가. 좀 더 호정돼서. 사이잉만 기다려놓고 있잖아. 그렇지! 아니야. 화이팅! 유근케 유근클 대다 도착요 네가 더 빨라 발로 가야 돼 그렇지 네가 더 빠르네 화이팅 기다리니까 지금이야 그냥 이거 해 바람 바람 하나 다행히 다시 또 기다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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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버리고 가자 버리고 버리고 아니야 그렇지 돌리고 돌리고 다행히 다행히 잘 못하고 이렇게 생각해 해냉 하나 런치 시작 잘 못해도 끝 들어가 피곤 합돈 한글자막 by 한효정